아멘 오늘부터 저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부응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에 저 개인적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맴돌아요. 예수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온종일 이 가사가 찬양이 계속 맴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해주시기를 구하는 찬양인데 그렇게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사회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 또 그 약속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면서 회복과 부응이 우리 가운데 더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회복과 부응의 약속 회복과 부응의 약속 이사회 하반부는 제가 하반부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회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사회 하반부가 서기전 8세기경의 이사회에 의해 쓰여진 게 아니고 나중 세대의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원래 이사회에 쓰여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사회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고요. 이사회 하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함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응에 대한 예언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들을 좀 우리가 보시죠. 대표적인 구절들 사실 이것은 이사회 하반부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이사회에서 42장입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회에서 49장입니다.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 회복입니다. 나를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인 오히려 경안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회에서 5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미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회에서 61장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하반부에는 하나님의 부응에 관한 예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부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응은 두 단계로 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미 백성된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회복의 역사가 안 믿는 열방에까지 미쳐지는 게 부응이기 때문에 회복과 부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사야에서 59장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부응에 관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인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기에 급히 흐르는 하수는 선 물결을 가르칩니다. 해일과 같은 하나님께서 해일과 같이 임하실 거라 그 말이죠. 이게 부응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부응이 임하는데 얼만큼 강력하게 임할 것인가 전 세계에 미치도록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부터 동방까지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이란 말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말은 아니라도 대규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애하게 될 거라. 온 세계에 미치는 부응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 보면 이게 말세지말에 특별히 있을 부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왜냐하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지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하나님께 더해지게 될 거라 참 감남나무의 가지인 이스라엘이 꺾여지고 돌감남나무인 이방인이 거기에 심겨져서 교회가 이방인에까지 퍼지게 되는데 말세가 되어지면 참 감남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더해지게 될 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될 거라 대규모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 20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말세지말에 일어날 것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응이 이만에 말세지말에 전 세계에 미칠 하나님의 부응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바로 그 다음 장인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응에 대해서 역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부응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루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 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와리라 이처럼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회복과 부응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장을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2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같이 늙어갑니다. 교회의 연조만큼 성도들의 나이가 많이들 왜냐하면 세신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가장 큰 아픔은 목회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또 헌금을 드릴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삶의 자세와 태도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소중한 것을 얻는 방법 사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이라는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 때문에 여러 지방을 다니다보면 이렇게 여관에서 잘 때도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여관이 장노인들이 하는 여관입니다. 여관이 오늘날 저처럼 여행객들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은 불륜의 장소입니다. 불륜의 대가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회복과 부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교단 신학대학이 대전에 있는데 대전 침례 신학대학 총장님으로 우리 도한우 교수님이 최근에 부임하시면서 얼마 전에 각 교회 신학대학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제목이 회복과 부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회복과 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회복과 부응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며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부응을 위해 우리들이 준비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면을 추건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쓰시는 종 회복과 부응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종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이렇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종이라고 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목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레스에 관한 기록은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7절 사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여기 성경의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만웅경의 왕을 목자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리더들을 목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자를 또한 목자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라 오셨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잔이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펴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보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는이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를 세워서 그를 돕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다시 유단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의 상황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세우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 세우실 종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종이 누구냐 종은 어떨 때는 단수기도 하고 복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종을 이스라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로 이해되지 않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럼 종이 누구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고레스가 사용되었고요 그는 종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이제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실 텐데 이 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옆으로 놓아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럼 이쪽 편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구약의 이스라엘 이들은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종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점이죠 중심 핵심 여기가 누구냐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을 성취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의 공간은 뭐냐 이 공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침로하는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침로하는 무리 침로하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회복과 부응의 이 약속은 누구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이 이사야 하반부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 그게 이사야 42장이고요 49장 52장 53장 의 일부들입니다 53장 전차 그래서 아까 회복과 부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구절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정점인 예수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사야 하반부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그런데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신약이 몇 장이죠 몇 권이죠 27권 그런데 제가 이사야 하반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회복과 부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 라고 했는데 그게 몇 장인 줄 아십니까 27장 신약 성경을 보시면 보금서 제일 처음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냐면 항상 보금서마다 내보금서 모두 침례 요한에 관한 기록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40장 맨 처음이 누구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장이 뭘로 끝나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이사야서 66장이 뭘로 끝나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신약 성경에 설령 없다 할지라도 구속의 보금이 구약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사야 하반부에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에디오피아 내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에디오피라 돌아가는 중에 마차에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그런데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를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아르케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하반부가 구약에 나와있는 신약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부응의 약속은 가장 먼저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60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61장 그 장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고난의 종으로 실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라고 말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보시면 그 구절을 펴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이마했으니 구절이죠 이 구절을 쭉 읽으신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회복과 부응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외에 일으키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양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냐 저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침루하는 무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리들을 예언적인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무리들을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쓰림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 있는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침루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울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이 사연서 49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49장 5절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인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성경의 율법과 선지사와 시가서가 이건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 십자가질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 시점까지는 이미 이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한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10편 2편과도 연결됩니다 10편 2편에 나오는 예언과도 여러분 10편 2편은 학자들이 대부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동의하는 10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나가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10편 2편에 예언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이사야 42장 1절에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유업과 10편 2편의 유업이 똑같습니다 같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열방에까지 이르러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누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이사야에서 49장 6절을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13절 14절을 보시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바보섬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파송된 다음에 제일 먼저 강군 중에 한 곳이 어디죠? 바보섬이죠 거기 바보섬에 갔을 때 서기호 총독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박수 엘루마가 방해했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면서 사도 바울이 박수 엘루마를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악이 가득한 자라고 잠시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어둠이 너를 덮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기호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팀이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간 지역이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함께 하셨던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놀라우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또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개정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구원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죽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 성계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온 성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편하실 정도로 많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으면 그 다음 주에 모이기를 온 성이 다 모였겠습니까 온 성이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그게 42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4절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 사단도 역사합니다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단지핀자라고 저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왔었는데 저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어듬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그러면서 이제 왜 이방인을 향하느냐 그 근거로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명하셨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사에서 49장 6절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누구에게 관한 예언이냐고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이방인에게 빛을 삼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선 하나는 그가 임의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사도 바울에게 주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아닌데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되 메시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옵을 이루시되 이 유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심로하는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만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사가 증거하고요 올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침로하는 무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24장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성경이 내게 돼서 예언했는데 고난당할 것 부활할 것 그리고 이 보금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부응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되 또한 이 예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침로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침로하는 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로 쭉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어떤 자들이 이루어진 자들인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면 모두가 다 여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면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해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침로하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회복과 부응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침로하는 무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를 다 바울처럼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시면서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사도 바울 혼자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만 하더라도 사울 파도 바울 혼자만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동참했고 수많은 교회가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은 다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시를 믿는다면 회복과 부응을 위한 하나님의 일로 모두가 다 초청받았음을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두 번째 큰 세 번째래 두 번째죠 그런데 이게 또 관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예수만 믿음이 다 쓰임받은 것이니까 살펴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포도나무의 삶이 뭐라고요? 먼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어요 자신이 먼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때 포도나무는 누구? 아버지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게 아버지의 친밀함을 말하죠 그 하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행하신 것을 보고 그 일에 자신의 온 존재로 동참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죠 이게 열매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누가 포도나무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친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할 때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마음껏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5장이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런데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과실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럼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성경에 의하면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말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기 자원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기의 온 삶을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면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이렇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과 부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 쓰임받을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언 없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그렇게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나가서 청함을 받은 자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돌아와 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게요 이런 부분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뭘 이루고 계셨죠? 구약에 약속된 특별히 그 중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회복과 부응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회복과 부응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능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바빴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러면 그들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 의복이 없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어 쫓아 내면서 묶어 밖에 어두운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게 하라 그랬죠 한편으로 이 비유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자 세리들 창기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요 여기 한 가지 분명한 또한 사실은 뭐냐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비유는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가지고 있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여기 이 잔치에 이 잔치에 초청받은 이 잔치에 초청받은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된 어린양의 혼인잔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보면요 주님이 제림하실 때 베풀어질 거기에 보면 그리스의 신부가 예복을 입고 거기에 서는데 여기처럼 그 예복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읽어보십시오 의의 행실입니다 그 예복이 없으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성경의 한 반 정도는 신약성경의 반은 버려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등불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미련한 처녀 이런 비유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 처녀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비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자체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세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대사나욕과 전우서에 나오죠 또 수없이 많은 곳에 나오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들어갈 것 같으면 못되는 준비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들어갈 것 같으면 신약성경의 반은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데가 들어갈 거냐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갈 겁니다 의의 행실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될 거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묶여 어두운 데 버리오 슬피 울리며 이를 갈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옥을 말하느냐 아니요 저는 그건 지옥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옥을 말한다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구절들을 보더라도 저는 그걸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거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죠 부끄러운 구원 아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래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사람이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행하실 보고 동참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 하라 하신 일을 내가 행하여 아버지로 영하로 싸우니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왜? 스승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자는 그 삶을 본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요한봉 1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시죠 그런 사람을 살 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없죠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우리 수단으로 아버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대 가운데서 주 안에 그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삶을 위해 택하셨는데 원래 실제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럼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한 가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냐 그 말이죠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은 상급으로 받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가합니다 글로 구원 받습니다 북고로는 구원 받겠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릭 저이노 목사님 책 빛과 어둠의 전쟁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쭉 보여주신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도 정확하게 바뀌어버리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를 부끄러운 구원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분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왜 바뀌어버리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얘기에 환상적으로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의하면 그 영광만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비하면 이게 어둠이라고 비교될 만큼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탄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동요하지 못했던 삶을 위하여 그걸 두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저는 어떤 한 개인의 체험을 빌어서 그걸 근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상급은 반드시 향함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동일하게 들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반은 버려져야 합니다 반은 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와 동요하는 사람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극동방송에 가끔 영어설교가 나오는 그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각자 영광이 다를 것이고 하늘나라를 즐기는 것도 다를 거라 무슨 말이냐 미술관 제가 가봤는데요 저는 그냥 쑥 보호가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한 그림 앞에서도 몇 시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이면 하늘나라 가서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지나가는 얘기인데 지금 뭘 말씀드렸다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응과 회복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는 침루하는 무리들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들은 당연히 모든 기독교인이 다 여기에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쓰임 맞는 것은 아닐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획할 것은 마태봉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우리는 우리 일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는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처럼 그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의의 예복 준비되지 않아서 밖에 어두운 데 버려 그날에 슬플며 일을 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앞으로 기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여 회복과 부응이 철실하게 필요한 이 시기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매너로 추건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멘